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파이널 구조와 틀을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과정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오즈의 학습법 오즈 학습법에서 놓고 봤을 때 이론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리도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암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문풀까지 하셨어요. 적용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 네 개 과정을 쌓았다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리마인드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각도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또 숲속에서 많이 놀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숲에서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이제 조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 조망해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막바지 진짜 마무리 작업으로 돌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 파이널 특강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관계법령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틀 리마인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 단계별 학습법 거의 다 이제 다 마무리하셨고 이제 Are you ready? 하잖아요. 자 이제 그 질문에 씩씩하게 I'm okay 하고 이제 외치셔야 됩니다. 이 준비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막 소리치셔야 될 단계에 왔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다듬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의 과정이 관계법령 특강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법령 특강을 이 리마인드의 첫 번째 챕터로 이제 제가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법령이 분명히 우리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법령을 살살 읽어가다 보면 우리 이제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바탕으로 공부한 거잖아요. 그 발표된 교환의 내용이 이 법령에 거의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을 갖다가 풀어서 써는 것이 우리 교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완벽하게 겹치는 건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아 이거 많이 본 건데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요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입체적으로 이걸 관찰해 봐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환을 통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장으로 계속 연습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혹은 또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약관 같은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 본질을 꿰뚫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실체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법령을 읽는 것이 복습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의 또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부록평까지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마무리에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관계법령 특강을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보면 예를 들어 우편법 같은 게 있으면 우편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법 시행령이 있고 우편법의 시행규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법률이라는 게 있으면은 법률 아래에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정부 행정부가 정하는 법인데 이게 더 상위법이에요. 법률이 더 상위법이고요. 이 명령의 종류가 이제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대통령령이 있고요. 대통령령을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시행령이라 그래요. 여기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고 이 시행령 밑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일부 이제 총리령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부령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령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이렇게 이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순서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요 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봐보세요. 이 법률을 가지고 법률에서 명령에 유보한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들어와요.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도 또 유보를 해서 이것을 이제 시행규칙 같은 대로 미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여기 내용 여기 내용이 연계 연계 연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부록에서 보면은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놨단 말이죠. 따로따로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오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막 뒤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요거 봤다 여기에 관련된 시행령을 봤다 또 관련된 시행규칙을 봤다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붙여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잘 이 실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따라오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교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교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 교환대로 또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도 해보시고 또 부록에 이렇게 각각의 법령이 따로따로따로 규정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따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복습의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법령 특강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는 우리 북쪽북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북쪽북쪽의 이 부록편 법령과 관련된 빈칸 채우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또 한 번 더 반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빈칸 채우기 한 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내가 이번 기회에 다 채워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 뭐 이제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간혹.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워질 때 보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찾아내냐면요. 이 법령 그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시행주칙 같은 거. 아주 디테일한 부분. 이런 거를 끄집어내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환에도 크게 반영 안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 끄집어내갖고 여기다가 탁 문제로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앞에 그 교환 발표한 것만으로 출제한다 그래놓고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면피하려고 뒤에 부록으로 이 법 그냥 쭉 그냥 있는 그대로를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라고 정확하게 찝어준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사실은 그것만 보라고 해놓고선 약간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 법령 특강을 통해서 입체적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조금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좀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더 좋겠다.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 특강의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령을 읽을 때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할 수 있지만 그걸 꼭 참고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읽어 내려가는 속도로 같이 따라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이걸 정리해 나가시면 여러모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또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뒤에 이제 가서 진짜 파이널 중에 파이널로는 구조와 틀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구조와 틀 리마인드를 할 건데 이거는요. 거시적 시야를 통한 최종 마무리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요. 너무 이렇게 숲속에서만 헤매면서 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야. 야 요 밑에 뭐 풀이 자랐는데 이 풀은 종류가 뭐지.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고 야 참 이게 내가 여기가 지금 어디냐. 내가 지금 어느 산 안에 들어와 있냐. 이런 것들을 까먹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또한 또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드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이 교재 교재도 있었죠. 우리 뼈대노트를 통해서 이거를 기초강의처럼 공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도 이제는요. 진짜 최종적으로 진짜 진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시야로 한번 좀 전체를 조망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와 틀 강의는 이제 금융상식 한 타임 그리고 이제 아 금융상식에서 두 타임이구나. 금융상식에서 예금편 한 타임 보험편 한 타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상식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국내 우편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저 국제 우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강의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아주 진짜 퉁퉁 쳐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짜 이제 하산하는 기분으로 있잖아요. 아 이거 전체 조망을 한번 정점에서 전체 조망을 한번 하고 내려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한 네 강의 정도까지 추가하면 예정하기로는 14강쯤 됩니다. 관계법령이 한 10개 구조와 틀이 한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 파이널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거 없는 거는 안 되고 너무 또 넓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고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는 뺍시다. 없는 거는 없는 거 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거 빼고 있는 거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만 싹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타이밍에서는요. 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끄적거려놓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넘겨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총복습 하시는 거예요. 총복습. 여기에서 모르는 게 없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복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자꾸 여기저기에 컨텐츠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확장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게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계리식 합격의 열쇠가 바로 뭡니까? 이 우편상식, 금융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감옥, 두 개의 감옥으로 사실상 있잖아요. 합격의 문을 열어 제길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감옥들도 다 잘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가장 전략 감옥이 돼야 돼요. 우편, 금융상식. 이렇게 마무리 잘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합격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평가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 한 번 끝까지 악착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뭐라도 하나 더 들여다보는 그런 지극정성으로 시험 문제 풀 때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쥐어짜서 이걸 유추하고 추론해내는 그 점먹던 힘까지 다 써가면서 하나라도 더 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우리 이번 시험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다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놓은 거지만 거기다 약간 또 이제 플러스 알파 버전으로 요 파이널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요 특강까지 우리 잘 종지부 찍고 여러분들 총복습 다 잘해서 그래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의실로 가서 먼저 파트 1으로 말씀드렸던 법령 특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 특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